제가 만났을 때까지 제가 생각하는 갓세븐의 앨범을 즐거워 드렸습니다 어땠어요? 급하게 댄서분들과 감독님들 준비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해주신 퍼프 프로모델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또 감사합니다 퍼프 프로모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건 우리 모두에요 감독님들과 팬들의 항상 저는 생각하는 거지만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또 다른 이름으로 활동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퍼포먼스 그래서 지금 지금 시간상 한 곡 두 곡 정도 밖에 붙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좋아하는 곡을 듣고 이 곡은 이름은 맞나요? 바자 라는 곡이고요 그럼 가보죠 그럼 가보죠 렛츠고 렛츠코 좋아 슈퍼 se 싹 찬 my ako days